대기 다섯에서 생각하십니까? 생각한거요? 생각한거 없습니다. 제일이 이미 두 점을 잘 내줘서 저는 편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. 한타 치셨는데 소감은? 타이크 코치님이 계속 뭐라 해가지고 욕 안들어보려고 코치님이 계속 뭐라 해가지고 첫다섯에 안타치고 뒤에는 안치니까 계속 뭐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상반으로 투지 선수랑 홈가 없었어요? 초반에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.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타이크가 올라갔을 때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안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러면 홈님 개인적으로 호흡이 잘 맞는 투수가 있으신가요? 그래도 수지죠. 기록상 다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? 정말 매일 작년부터 삼성에 와서 정말 감동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날씨가 더워지는데 조금 더 시원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네 우선 잠실구장에서 가득 채워주신 저희 삼성라이언즈 팬분들께 승리를 선물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8회 때 공생들이 비기닝해서 받던 것 맞죠? 계속 점수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침묵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1점만 뽑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앞에 있는 선수들 부터 해가지고 연결 연결 시켜줬던 것 같은데 그게 뭐 비기닝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자동 구매 자동 구매 안 하셨잖아요? 네. 아쉽지 않으셨어요? 물론 득점 가는 찬스에서는 꼭 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상대 팀에서 고의사고 했고 그건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힘든 와중에 정말 열심히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.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. 사랑해! 좋은chlode 좋은 Pers오 좋은 승ari 좋은 win 좋은 모yon 좋은 팀 좋은 팀 좋은 팀 좋은 팀 좋은 피해지 중 그리고 더 많은 공연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더 길게 할 수 있는 게 더 길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, 우리의 가족들은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은 더 많은 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. 그래서, 저는, 저는, 저희들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. 이 기자들에게는 많은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팬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게요. 계속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